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2023 수능을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 수능 대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올해 제가 이제 3년째가 되면서 나름 선생님 나름대로는 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제일 많았냐면 선생님 강의는 상위권 전용이래요. 너무 어려워서 함께 하기가 조금 겁이 난다라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어요 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난이도를 좀 낮추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2023 수능 대비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입문특강부터 조금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Q&A를 하면서 보니까 중학교 때 개념이 조금 많이 빠져 있구나 라는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의 개념표 너무 어려워요.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정말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을 법한 개념이 빠져 있는 분들이 조금 많으셔서 화학원을 입문하는 과정의 느낌으로 난조를 확 뺐습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왔어요 하는 분들 혹은 중학교 때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 개념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 입자부터 시작해서 주기일표에 대한 설명 화학 결합이 뭔지 화학 결합 물질이 뭔지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그조차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화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 화학 선택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화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촬영이 완강이 돼서 오늘 이제 오늘 오픈이 완강된 상태로 될 겁니다. 가볍게 준비한 만큼 교재가 따로 없고요. pdf 파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패드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력해서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오늘의 화학 개념을 조금 개념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선생님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난이도를 낮추기는 좀 싫더라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작은 좀 어렵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대로 이제 좀 고수하고 있는 편이라서 교재 한 권을 더 준비했습니다. 더 쉬운 화학 30일 완성 1강을 제외한 물질의 양부터 중화반응, 산화한원 반응,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까지 1강을 제외한 화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차근차근히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차근차근히 녹여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화학 개념 편과 다른 점은요.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화학 개념은 비슷할 거니까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쉬운 난이도를 통해서 화학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그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반응은 다르지 않거든요. 결은 같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을 어떻게 일관되게 풀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녹여놨기 때문에 30일 동안 완벽하게 여러분들 1강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놓치지 마시고 같이 30일 동안 함께해 주신다면 과학의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킬러 문항에 대한 자신감까지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11월 완강 목표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오늘의 개념 편이 오픈되기 전에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다. 과학 1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완성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 편을 들어가기 전 혹은 더 깊은 화학 기술 편을 들어가기 전 혹은 캐스트를 보고 있는 분이 예고 이 분들 중에서 난 오늘의 화학 고2 내신 완성을 듣기 전에 조금 빠르게 한 바퀴를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문특항 더 쉬운 화학 30일 완성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 강의와 같습니다. 킬러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든 개념 그리고 킬러 문항 풀이까지 전부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깊은 화학 기술 편과 킬러 특강을 병행할 수 있게끔 같이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항에서 뭘 묻고자 하는지 수능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이거야라는 걸 철저히 분석해서요. 그 방법 그대로 자작 문제 엔제를 만났을 때 내가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킬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엔제로 넘어가시는 게 낫죠. 올해 더 깊은 화학 기출 편이 반응이 좀 좋았던 게 두 건이 랩핑이 되어졌습니다. 개념 편 하나 개념이 나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워크북으로 한 건 그래서 기출을 한 번 본교지에서 한 번 워크북에서 또 한 번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올해도 마찬가지 기출 편 본교지 하나와 워크북 두 건이 랩핑돼서 나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싼 시기에 오픈이 될 거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녹아져 있는 문항을 선별을 해서 그리고 한 240에서 250 문항 정도가 될 거 같고요. 마찬가지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출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출 문제를 내가 많이 여러 번 풀어서 답이 기억날 정도예요 하시는 분들은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만 생각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조교진들이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꼭 학생들한테 워크북 전문화 해설 강의는 꼭 한 번 들으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뭘 묻는지가 싸라락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교진들도 거의 화학이 50점이나 1등급 나온 친구들인데 꼭 그 얘기를 전달하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본교지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카피 분이 같이 추가로 해서 한 3권 정도가 랩핑해서 나갈 거다. 올해와 마찬가지 동일한 구성으로 나갈 거다. 올해 컬모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완판이 된 시즌도 있으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고요. 오류, 오타 없이 여러분들한테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새감해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더욱더 열심히 검토를 해서요. 오류, 오타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모의고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반영, 노력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전의학 우정 모의고사가 3회분 정도로 오픈이 됐었는데 시즌 2는 없나요? 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9월에 그리고 7월에 오픈이 될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쉬운 화학부터 해서 결전의 화학까지 화학 1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화학 2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2를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저도 현장에서 화학 2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되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화학 2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교제를 좀 더 빵빵하게 구성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풀이법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편 두 권을 랩핑해서 교제가 나갈 겁니다. 그럼 본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듣고 문학 해설을 통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땐 이 공식을 대입하는 거구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전문학 해설 강의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거 이거 묻는 거구나 해서 화학 2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에 퀄모가 오픈이 되죠. 올해 퀄모가 굉장히 화학 1보다 반응이 좀 더 뜨거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여러분들 퀄모를 통해서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고요. 의견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 화학 2에 대해서 2023 수능 이렇게 대비하자라는 일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임무 특강은 완강된 상태로 오픈될 거고요. 그리고 더 쉬운 화학을 11월까지 해서 완강을 약속을 드리겠다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 좀 더 발전된 모습 성숙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한 만큼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임무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